국내 주요 무역항으로 꼽히는 평택항을 환황의 무역 거점으로 발돋움시키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평택 서부권에 들어서는 화양 신도시가 그 주인공인데요. 행정과 공공의료,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교육 등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서평택을 대표하는 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국내 물동량 5위, 자동차 물동량 1위를 기록하며 경기도 유일의 물류항구로 꼽히는 평택항. 지난해 물동량이 개항 후 처음으로 72만 TEU를 넘기는 등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항구 인근 생활환경 등 인프라가 낙후된 점이 성장의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평택항을 환황의 거점 무역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보입니다. 평택항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위치에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 조성 사업인데, 서울 여의도 크기와 맞먹는 면적 규모입니다. 이곳 부지에 들어설 화양신도시는 인근 평택항을 이용하는 기업 인력들의 주거와 생활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 가능 주택 규모는 2만여 세대, 인구는 5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곳 화양신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갖춘 대규모 종합병원과 8개의 학교, 행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환황의 시대, 중심 역할하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그리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우리 화양지구는 앞으로 행정, 경제, 문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신도시 개발이 정부나 기관 주도로 추진되던 것과 달리 화양신도시는 민간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남부나 동북권은 그동안 발전을 많이 했는데, 서부권이 좀 낙후된 기분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 화양이 기공식이 끝나고, 이제 시공이 되고 2030년도까지 인구 5만이 들어오면 명실상부한 아마 서부권의 중심층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는 2025년까지 화양신도시가 건립되면 평택항 주변에 위치한 포승이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 자유구역 평택BIS 등 주변 단지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평택항을 품는 배우도시 건립 사업으로서 첫 삽을 뜬 화양신도시. 국내외 무역을 아우르는 환황의 경제권에 든든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용재입니다.